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외국계 기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면접을 제가 안 갔어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면접 가서 면접 봤으면 99.9%는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때 면접을 안 가니까 친절하게 또 왜 안 오냐고 전화도 주시고요 그런데 또 면접비를 줍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고 외국계 기업이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갔으면 지금 아마 차장급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군대 동기도 그 회사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그 회사를 들어갔죠 아마 수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위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죠 주류 회사였습니다 주류 회사, 술을 파는 회사 술을 글로벌하게 파는 회사인데요 생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술 종류도 엄청 많았고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근석했으면 아마 차장급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카드서부터 해가지고 복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간 이유는요 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안 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교적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지만은 제가 술하고 담배를 안 합니다 가도 오래 못 퍼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주류 회사를 지원했었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면서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참 이런 제약이 있어요 아무런 직업을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직업 중에서 이것도 선별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로 기도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별히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헌금도요 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종교적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헌금을 이렇게 받쳐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도박, 범죄, 매춘, 몸 팔아서 각종 죄 지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으니 벌었다고 해도 그거를 하나님께 받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해서 받지 않는다 물론 교회에다가 헌금 내면은 교회에서 그 헌금을 이렇게 잘 운영해서 쓰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헌금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술도 적당히 먹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악마가 바쁘면은 술을 대신해서 보낸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런 부분 물론 그게 주류에서의 극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합당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구속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또 살아가는 방법이고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종교적 체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더라고요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채워 주시더라고요 다 다른 부분으로 채워 주시고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든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 신봉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업소명설이라고 있죠 직업소명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무리 자기가 좋은 직장이고 괜찮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렇게 막 범죄하고 범죄하고 뭐 뇌물 받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뭐 사례를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편의를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돈을 벌어도 그거는 사실 범죄한 돈이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 거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말고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인간적인 고민 그런 직업적인 그런 고민이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감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업을 구할 때는 특히 사회초년생들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정말 합당한 직업인지 그리고 합당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과 성경 한 구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여기 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33절에는요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삶을 지탱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 위주해서 저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신념으로 옮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쉽죠 아쉽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외국계 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깔끔하게 옷 입고 다니고 법인카드도 나오고 복지도 좋고 상당히 연봉도 상당히 높고 근속도 오래 할 수 있고 진짜 그런 직업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하여튼 뭐 도박, 범죄, 매춘 등 그런 쪽에 그런 죄하고 연관된 그런 직업은 기독교인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방인들이나 그런 제약이 없으면 뭐 크게 상관없겠죠 그리고 또 그게 뭐 합법적인 회사고 그게 뭐 그게 뭐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신앙적 그런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제 신앙적 기준에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그 기준을 어떻게 제가 맞춰서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요 전제가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좀 지금도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잘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희생을 또 감내해야 돼요 감내를 해야 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보상을 해주세요 또 그런 것도 아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줘가지고요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